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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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안 정해져 있어요. 그게 정해져 있겠어요. 안 그래요. 공정 보면 레일로 컵컵이 돌아가는데 무작위로 빨대 붙이는 거예요. 남양유업은 CI를 가릴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. 또한 빨대가 붙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제작에 서점에서, 이 회의의의 사탈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회의의의 사탈을 넣어주세요. 이 회의의 사탈을 넣어주세요. 이 회의의 사탈을 넣어주세요. 간장과 간장과 간장을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